안녕하세요. KMTJ 투어를 뛰고 있는 조아연 프로입니다.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금 집 밖을 못 나가고 집에서만 계신데요. 제가 또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드릴을 하나를 갖고 왔어요. 저는 집에서 연습을 할 때 볼펜을 입에다 물고 퍼터 연습을 하는데요. 이 볼펜을 입에다 물면 이 볼펜 끝이 제 시야에 보이면서 제 머리가 움직였을 때 이 볼펜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이 볼펜이 안 움직이게끔 스트로크 연습을 하면 머리축이 고정이 되면서 또 퍼터 호흡률이 되게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펜을 입에다 물고 이렇게 볼펜을 물고 퍼터 연습을 하면 머리축이 고정이 되면서 우리 몸축이 잘 잡히면 퍼터가 확률이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볼펜을 물고 퍼터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이 볼펜을 입에다 물고leme 틈이니까는 어디에다 보니 창조가 많아요. 이런 버터가 있고, 이런 버터가 있는 베 Bucke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